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오늘 인텔리전스 & 인포메이션 & 인텔리전스 두 번째 강의를 녹화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걸 한번 골라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서 인포메이션 세어리, 정보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게 인텔리전스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사실 최근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라고 해서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AI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데 정보 이론이나 엔트로피에 대한 것들이 과연 이런 AI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이걸 좀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진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당분간 몇 차례 강의를 할까 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개로 쪼갤 생각에 대해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하고 엔트로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걱정인 것은 이거는 물리학 하신 분들이 잘하는 거고 김상욱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잘 설명하는 거라 제가 이걸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뭐 어려운 거 다 빼고 수식 증명 같은 거 다 빼고 전체적인 개념만 좀 이해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굉장히 위대한 한 분의 과학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레이나 다윈 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급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클러드 재난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보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만든 분인데 원래 이제 이 물리학적인 그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AT&T 벨 연구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이제 통신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보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론을 정립한 분입니다. 클러드 체년은 수학자이자 전자공학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제 크리프토그래퍼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 블록체인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 그래서 information theory 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1948년에 정말 중요한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책으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논문 또는 책에서 소개된 것을 우리가 통칭 information theory 정보이론이라고 불러요. 사실 내용 자체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학 쪽에서 이야기하던 어떤 무질서도 또는 entropy에 대한 개념을 글로드 체년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쪽에 가지고 온 케이스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통화였거든요. 장거리 통화를 하게 되면 릴레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신호를 증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뿌예지듯이 실제 담고 있었던 어떤 정보가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소스가 있었고 메시지가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곳에 전달이 되면 여기에서 시그널이 계속 다른 리시버, 홍시 수신자한테 넘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노이즈 소스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목적지에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에는 이것이 담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경우에 노이즈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아마 정보가 조금 덜 불확실하고 그에 비해서 노이즈가 들어가서 물음표나 빠진 것들이 있다면 그 받은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가 조금 덜 확실하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를 잘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다. 그것을 실제 수치화를 한 것이 Information Theory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때 어떤 식의 접근을 하게 되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비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동료였던 트위키한테서 가져왔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핵심적인 동기는 이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에서 불확실성을 줄일까? 제대로 정보가 왔다는 것을 알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전송된 데이터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는지 또는 확실했는지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hannon이 그 정보를 굉장히 독특하게 정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비트를 Uncertainty 소위 얘기하는 불확실성을 둘로 나눠서 정의를 합니다. 나누기 2로 굉장히 특이한데 어쨌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이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문장을 그대로 썼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재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략적이라도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복원을 해 가지고 실제 있었던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정을 하고 이것을 중간중간마다 복원해 가지고 계속 증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소실이 덜한 상태로 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T&T 같은 당시 가장 돈을 많이 벌던 통신회사가 가장 열심히 연구했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정보하고 컨텍스트 메시지까지 섞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메시지하고 정보하고 컨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라는 사람은 미국 가서 제가 정지훈입니다. 제 이름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발음하기 힘들어 하니까 그냥 JJ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제가 약자로 해 가지고 그러면 글자로 보자면 JJ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2바이트로 전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훈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쓰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6바이트 2바이트 6바이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JJ나 미국에서 얘기할 때 JJ나 한국에서 얘기할 때 정지훈이나 저라는 사람의 컨텍스트 하나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컨텍스트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메시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포메이션이 많죠. 왜? 적은 양의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컨텍스트를 전달했으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메시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의 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메시지의 어떤 확률을 그 메시지가 등장할 확률을 P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의 수는 1 나누기 P 확률은 작으면 적을수록 역수는 커지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정보의 메시지가 작으면 적을수록 정보가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반비례 구조니까 당연히 P분의 1하고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채넘 같은 경우에 로그를 취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2에 1 나누기 P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역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2 P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렇게 로그를 취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의 양이 반으로 줄었을 때 정보의 양이 반으로 줄었다. 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것들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확률이 등장하고 B라는 확률이 등장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려면 이것이 독립적일 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곱하기를 하게 되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덧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덧셈으로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은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취함으로 인해 이것들이 엔트로피와 관계가 있어요. 엔트로피는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 역학적으로 1817년에 만들어내게 되죠. 사실은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트로피라는 엔트로피는 클라우지우스 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죠. 열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열적으로 닫힌 개에서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비가역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플랫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함께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클라우디우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엔트로피를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수학적인 측면이나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볼츠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 그림처럼 마크로스테이트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그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마크로스테이트들의 배열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A 라고 하는 상태에서 B 라고 하는 상태가 사실은 언제나 확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자면 A 라고 하는 상태에서 B 라고 하는 상태로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였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 상태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질서함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카드 갖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 52장 있잖아요. 처음에 색깔별로 숫자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섞어서 펼치면 펼칠수록 점점 더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종류 배열수가 세 개다. 각각이 동일한 확률로 벌어진다고 할 때는 여기 밑에 그림이 세 개만 있으니까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럼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에 곱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확률이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덧셈으로 역시 바꿔서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볼수만 상수를 곱하기 해가지고 측정 수치를 만들게 되면 엔트로피를 측정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지도 어렵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분은 물리학 쪽 관련된 엔트로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Shannon entropy 하고 관계는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어서 Shannon entropy 얘기를 해 볼게요. Claude Shannon 어쨌든 아까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메세지 정보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의 관계를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핵심이었는데 원래 Claude Shannon 엔트로피라는 말을 쓰지 않고 Uncertainty Function 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유명한 분 아시죠? John von Neumann입니다. 컴퓨터 이론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이 분이 Claude Shannon 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더 이거 Uncertainty Function 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Uncertainty Function 이라고 하는 게 이미 통계역학에서 그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있어. 그 얘기를 Uncertainty Function 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닥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엔트로피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의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하지만 아직도 엔트로피가 뭔지 진짜로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너 나름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한 거니까 이게 토론이 붙었을 때 언제나 네가 유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엔트로피라고 얘기하고 우겨.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Shannon 이 Uncertainty Function 이라고 하지 않고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Shannon 엔트로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정량화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메시지가 여기 엠빌로피 형태로 되어 있는 메시지들인데 각각의 메시지들이 등장하는 확률을 P라고 생각하게 되면 메시지가 지금 현재 4개죠. 1,2,3,4 그러면 그 확률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들고 있을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나누기 P에 의해서 비례를 반비례를 하잖아요. 반비례를 하니까 1 나누기 P에 비례를 하겠죠. 이것을 곱셈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이것을 다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곱셈을 덧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가 비트로 정의가 되니까 0과 1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니까 로가리즘을 2로 밑소를 2로 계산을 해서 쓰게 되면 로그2 1 나누기 P가 되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P 곱하기 이 메시지가 등장할 확률은 P니까 P 곱하기 로그2 1 나누기 P로 각각의 메시지 별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한 것들은 다 곱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덧셈으로 여러 개가 나와도 로그로 취하게 되면 그래서 P 로그2 1 나누기 P 더하기 4개를 다 더하게 됩니다. 각각을 i로 1부터 4 여기는 1부터 4겠지만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P 로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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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최후의 엔트로피의 정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엔트로피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에요.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어떤 컨텍스트가 조금 더 많은 불확실한 불확실한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컨텍스트 내에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있는 information average 평균 수치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수치가 늘어났다. 엔트로피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플랫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적인 이벤트에서는 disorder 소위에는 무질서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는 randomness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uncertainty, randomness 여러가지로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왜 물리학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연력학이 많이 들었으니까 물리학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통신, IT 기술, 그리고 인텔리전스, 지능에서도 이게 중요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결국에는 데이터 컴프레션 에서 생각을 하면 데이터 컴프레션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컨텍스트에 그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메세지를 어느 정도 수치의 비트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이론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또는 통신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텔리전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많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정보기계라고 하는 뇌도 그렇고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도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그 안에서 어떤 어떤 피처 또는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담고 있는가 컨텍스트를 어떻게 담고 있는가 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은 어떤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피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의 양의 크기와 어떤 양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일반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전부 다 외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취한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식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지만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가장 빅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화라든지 또는 오버피팅 문제 바이어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시각에서 치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아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엔트로피 말고 크로스 엔트로피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운 피처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이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KL Divergence 이런 것을 쓰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